아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수고랄 것까지야 뭐 있나요? 우리 윤다른 선생이랑 영태 선생이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마무리는 미스터 구구하셨고요. 아유,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요, 뭐. 그리고 이거 피해자 검사 키트입니다. 이걸로 저 사람 아주 오래오래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아주 무겁게 형량 때려주세요. 저희도 그러면 좋겠지만 형량이야 뭐 판사님 소관이라서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님도 수고하세요. 네. 자, 들어가. 아, 오늘 밤도 역시 아주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운데 그만 들어가시죠. 아, 그럴까요? 우리 또 들어갈까요? 용감한 건 좋은데 무모한 건 안 돼요. 나보다 더 무모한 건 문탁쌤 아니었나요? 하, 진짜 날개 달린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날아올라요, 사람이? 아니, 뭐 그 어렸을 때 태권도 좀 했었죠. 아, 있죠. 돌담병 안에 내려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하, 여기 내려오면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음을 아주 박진감 있게 느낄 거라고 누가 말해줬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건 사고도 많고 환자도 많네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어떤 까칠한 사람. 아, 춥다. 까칠한 사람? 누구지? 아! 그러하게대로 시작하는 사람. 저한테 그런 빈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